LG의 태블릿 PC,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예전에 출시한 옵티머스 패드의 악몽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충분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3.2 허니콤에서 업데이트가 끝나 많은 원성을 들었던 태블릿 PC인데요. 과연 이번에 출시한 G패드 8.3의 사후지원이 어디에서 끝날까 궁금합니다. LG의 스마트폰인 G2와 패밀리룩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G패드 8.3은 LG의 플래그십 라인인 G 네이밍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스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형대의 태블릿 중 유일하게 Full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G패드 8.3의 개봉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패드 8.3의 박스의 모습입니다. 전면에 하얀색의 G패드 모양이 있고요. 뒤쪽에는 간단한 스펙들이 있는데 스냅드래곤 600, 1.7GB 쿼드코어, 그리고 2GB 램 등등 그리고 카메라는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13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각종 부가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Pair라고 기능이 새로 있는데 이 기능은 좀 이따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패드 8.3의 모습인데요. LG의 G2와 비슷한 모습을 정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8.3인치 Full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별도의 키는 없고 상단에 전면 카메라와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과 가운데 메탈 소재로 보이는 재질로 이렇게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양쪽에 하나씩 위아래로 있어서 듀얼 스피커, 영화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생생하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외장 메모리, 마이크로 SD, 최대 64GB까지 지원을 하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G패드는 와이파이 전용 모델로만 출시가 돼서 셀룰러 모델은 없기 때문에 유심 슬롯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이크로 5핀, USB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AC 충전 어둡터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인데요. 아이패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제조사의 태블릿 PC들이 구성품을 보면 이어폰이 항상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어떤 태블릿을 개봉을 해봐도 그 부분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G패드 8.3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스냅드래곤 600 프로세서 1.7기가 쿼드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2기가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젤리빈 4.2.2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은 LG의 스마트폰과 똑같은 U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태블릿 고유의 UI가 아니고 스마트폰 UI를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터치감은 크게 이렇게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FH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그런지 액정 자체는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줌을 당겨도 텍스트에서 픽셀이 보인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미지는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텍스트 자체에서는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패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Q페어라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하고 G패드를 페어링을 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오는 각종 알람 예를 들면 전화 수신이나 문자 알람 등 그런 것들을 G패드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 같은 데 넣은 상태에서 패드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각종 알람들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쪽으로 그 알람들이 뜨면서 모든 연락이나 알람을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처음에 제가 G패드에서 그 Q페어링이라는 기능을 들었을 때 같은 LG 스마트폰에서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앱 자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4.1 이상의 모든 스마트폰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넥서스 폰데요. 미리 이제 Q페어 앱을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됐다는 표시가 뜨고요. 전화 알림, 메시지, SNS, 메모 등등 알람, 받고 싶은 알람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각종 항목들이 있고요. 제가 이 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전화 거절 메시지나 끊기, 닫기 G패드 자체에서 통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자체는 알람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알람을 확인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G패드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게 팝업 형태로 알려주는데요. 전화는 이렇게 수발신이 불가능하지만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해서 이렇게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원하는 번호로 바로 발신이 가능합니다. LG G패드 8.3의 출고가는 55만원으로 최근 출시하는 태블릿에 비하면 약간 비싼 가격인데요. 스펙과 기능들은 좋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G패드 8.3의 사후 지원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무리한 업데이트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으니 스펙을 허용하는 한 많은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티진에서는 저는 G패드 8.3의 자세한 리뷰와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 탭 3 8.0과의 비교 리뷰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